네, 스타벅스도 역시 15개 기업으로 분류할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거슬릴 수 없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또 앞당겨지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은 테크 자이언트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화에서 말씀드렸던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크 자이언트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으로 제가 분류한 게 디지털 트랜스포머예요. 원래는 아날로그 기업이었는데 아예 디지털 기업으로 바꾼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저는 스타벅스, 나이키 그 밖에 몇몇 기업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 분류가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처음부터 테크 기반으로 이 업계에 들어온 그런 기업들.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머로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하면 저는 이제 얘는 도대체 그냥 커피숍일까 아니면 디지털 샵일까 그런 의미부여를 좀 하고 싶어요. 스타벅스와 국내 전자금융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간편결제 선불 충전금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페이나 토스, 네이버를 합한 것보다도 스타벅스 혼자서 더 많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만큼 이 간편결제 시장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미국 내 이 모바일 앱 결제 사용자 추이를 확인해 보면요. 스타벅스의 모바일 결제 앱 사용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는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삼성페이가 4위 정도 되는데 얘네들보다도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단순히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디지털 기업으로 부상하고 금융산업을 또 압도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또 같이 들어줬던 대표적인 사례로서 테크 스타트업 중에 바이두를 좀 거론을 했었는데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저는 사람을 데이터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키오스크를 이용하죠. 많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키오스크로만 결제를 받아요. 주문과 결제를. 그러면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죠. 결국 알바생이 하던 자리를 디지털이 대체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키오스크보다는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게 편리한데 이거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키오스크는 의미가 없어요. 불편한 키오스크는 잠시일 뿐이에요. 키오스크가 편리해져야 돼요. 어떻게 편리해져야 되냐면 그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안면 인식 기술이나 지문, 정맥, 홍채, 얼굴 인증 기술 이런 다섯 가지 생체 인식 기술에 기초해서 나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공항도 스마트 공항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공항도 신분증 없이 제주도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부산 갈 수 있어요. 바이오 인증 정보만 등록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일부러 신분증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스마트 공항 사업의 일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생체인식 기술, 쉽게 말하면 지문과 신분증을 같이 등록한 거잖아요. 여기 한 가지를 더 등록합니다. 그게 지급 결제 수단이에요. 카드 정보도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 면세점에서 양주를 사올 수 있어요. 신분증 없이도. 그렇게 가는 방향의 모습이 이미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의 알리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그걸 스마트 페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우스크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알아보니까 주문이 이미 자동으로 들어가요. 당신은 아메리카노드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스만 누르면 돼요. 마치 우리 카카오택시 타고 내릴 때 따로 카드 안 꺼내듯이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알리페이의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체인식 기술을 데이터화하는 그 기술적 영역이 바로 바이두예요. 압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마치 그런 것처럼 결국 지금의 대면으로 지급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지급 결제할 수 있고 그리고 간편 결제하거나 자동 주문되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런 걸 대표적으로 오토 서비스라고 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거.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는 택시를 어디서 주문해요? 택시 서비스를. 손 안에서 주문하죠. 결제도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택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유렌 오더 기능이에요. 그것은 점심 식당에서 식당에서 점심 먹고 친구들하고 우리 커피숍 갈래 하면 여기서 주문하고 매장 가서 직원을 안 만나죠. 키우스크마저 없애는 방식이죠. 키우스크가 등장하더라도요. 이제 앞으로의 키우스크는 이미 여러분 그런 맛집 같은 데 가면 테이블이라는 어플이나 이런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키우스크와 내 스마트폰이 연동돼요. 그 연동성을 강조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그 키우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타벅스는 비대면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안 만나고 주문하고 결제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비대면화죠. 그러니까 비대면화라는 그리고 지급결제까지 간편하게 해주는 그 영역에서 이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이 스타벅스고요. 어쩌면 많은 커피 기업들이 한 번도 그런 시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나 혼자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ESG 열풍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리유저블 컵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는 많은 커피숍들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근데 리유저블 컵의 특징이 뭐냐면 삽니다. 커피를 사고요. 리유저블 컵을 집에 가져가서 몇 번 더 쓰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 여러분 커피숍 가시면 물론 지점마다 아직 도입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리유저블 컵을 가지고 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미 결제할 때 리유저블 컵에 대한 가격까지 부과해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0원 정도 부과를 해요. 예를 들면 혹은 1,000원 부과를 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리유저블 컵 반납기라는 사진이 여기 있죠.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이 기기에 가서 사람한테 반납하는 우리 공병 생기면 슈퍼마켓 가서 반납하고 얼마 받는 게 아니라 이 리유저블 컵 반납기를 이용해서 나 혼자 비대면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납하면 1,000원을 돌려받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ESG 경영 아닙니까? 이런 영역으로도 그 어떤 커피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영역을 먼저 고민하고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 연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시민들은요. 환경의식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얘는 환경적인 노력을 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500원 더 비싸요. 그러면 500원 더 주고 이거 삽니다. 그걸 WTP라고 하는데 Willingless to Pay라고 합니다. 기꺼이 이 제품에 대해서 환경, 친환경적 노력을 한 제품에 대해서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의식 수준이 높은 그런 소비자들이 지배적인 그런 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MZ세대들이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결국 이런 움직임이 스타벅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비용 증가인가요? 비용의 증가일까요? 아니면 팬을 증가시킬까요? 소비자를 팬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스타벅스의 행보들을 보면 여러 가지 면면들이 그동안에 어떤 커피숍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은 그것을 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커피 맛과 질은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커피숍 분위기도 마찬가지. 그건 기본인 것이고 그거 말고 차원이 다른 싸움을 혼자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스타벅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많이들 스타벅스는 스세권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압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보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산업을 압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스타벅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만 스타벅스 얘기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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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